비스에 가면 고풍경 정통 토크도 있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철침 폭로도 있고 위아래 위 위아래 개인기도 있고 비스에 가면 최초 공개도 있고 여러분 저 최초 공개에 있습니다. 어? 이게 뭐야? 네? 저 건강합니다. 건강하곤 알았죠? 아니 제가 아프다고 루머가 돌아서요. 아 맞아요. 제가 갑자기 문제없습니다. 소녀석을 가지고 왔어요. 진짜요? 아이고 소견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받았네. 상기인의 2021년 2월 1일 갑상선 초음파 소견에 부종이나 기타 염증 소견이 없고 정상임을 확인합니다. 최초 공개! 건강하다. 제가 남들보다 그냥 목 근육이 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피님한테 전화 그만 하시고요. 가족들, 지인분들에게 DM 좀 해주세요. 건강합니다. 아 정말 최초 공개였습니다. 최초 공개 좋았어요. 어쨌든 우리 비스는 이렇게 고품격 투쿠에서부터 최초 공개, 폭로, 디스, 개인기 없는 것 빼고 다 있는데 오늘 모시는 분들은 없대. 뭐가? 하나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대. 아 그러면 아예 대놓고 작품 홍보 이런 거 하러 오신 건가? 아 근데 들어보니까 홍보할 것도 없어요. 홍보 왜 나온 거야? 홍보할 것도 없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비디오상 정말 나오고 싶었거든요. 이유는요? 왜냐하면 다라가 여기서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채널에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어머어머. 네. 오 이런 사람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다라 때문에 나오신 분이 처음이래? 아니 원래 오대한 오빠 때문에 다라인데 다라가 여기 있어서 흔쾌히 더 나오고 두 분이 친분이 좀 있으세요? 저희 군대 동기예요. 저희 동기예요. 아 군대 동기. 특정사예요. 근데 그게 또 유일하게 그게 또 약간 좀 애증이 가는 게 그게 좀 시청자분들 좀 저조했었고 애증이 좀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라랑 더 가까운 게 좀 물어봐요. 아 그러면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5대 1대 싼다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라 아주 싸군요. 유일하게 절증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사적인 관계라고 해야 되고 약간 몸적인 관계 비즈니스다. 비즈니스 관계라고 해야 돼요. 일 아니면 만나지 않는 사이. 식자자리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오빠가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또 비디오 스토어에 한 번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달아 때문에. 아, 달아 때문에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 너무 다 잘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OK를 했죠. 혹시 있어요, 혹시? 저는 진짜 오른쪽이 예쁘거든요. 아, 오늘 그럼 자리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샌드라 바꿔야 되는데. 나 왼쪽인데, 샌드라 왼쪽이 예쁘거든요. 한 번 더 자리 바꿔서, 가까운 점을 바꿔야 되는데. 샌드라는 항상 제가 게스트하겠다고. 아, 그래. 왜냐면 진짜... 저도 여기 앉고 싶더라고요. 잘못됐네. 샌드라 씨는 이쪽이 또 예뻐요. 이쪽에 앉아야 돼요, 달아 씨는. 제가 이제 여기만 이렇게 넘긴 이유가 있겠네요. 아, 그렇네. 그렇네. 아, 다르다. 다르네. 다르네. 맞아, 맞아, 예뻐, 예뻐. 와, 샌드라 언니도. 어, 샌드라는? 아유, 예쁘지. 아, 그러네. 예쁘다, 예쁘다. 오대환 씨한테 오윤하 씨에 대해 해줄 얘기가 없냐고 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은데? 비즈니스 관계다. 아, 진짜. 오미나 씨의 진짜 찐친이 오대환 씨를 대신해서 어떤 분인지 제보를 해줬거든요. 찐친? 누굴까요? 이렇게 트라우마 치료도 끝났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요즘 예능은 어떤 것이다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육이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혼자인 이유는 내 눈이 높아서다. 아.